순환을 하면 어느정도 이닝이 보장이 되는 페이스를 보여요 떨어지는 기원하고 스트라이크 낫아웃 상황에서 심진철이 풀카운트 스윙 스윙 고 원투 스윙 스윙 고 투앤투 그런 카운트입니다 뭘까요? 스윙 3번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번에 배트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 한화의 글쓰 떨어지는 번에 배트를 살릴 수 있을지 김주택 높은 번에 떨어지는 변하고 예스윙 다시 투앤투어 변하고 스윙 다시 스윙 이 좌타자 몸쪽으로 꺾이는 슬라이더가 좋네요 다 맞지는 공예 따라오네요 지금 원투 수익 여부 체크 돌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전통과 투하우디로 주자 띕니다 그런데 전통과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빠지나가죠 그러네요 뱃 돌았습니다 양찬열 1번 타자 멈춰 거칩니다 멈춰 거칩니다 멈춰 거칩니다 4구 변하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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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나다오사케 일로 끄립니다 프리카운트 루킹 네 오투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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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idän 킬미 dec 을 안고 어제 경기 치렀는데 김이루 선수가 버티지를 못 Bier 그런데 147키로 포심을 준다 바깥쪽에 바깥쪽에 바깥쪽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 치질 해왔을 때 무내뾔 스트라이크 나다오사케 힘ких 네 바깥쪽 헛스윙 삼진 이리로 비어있고 나다웃 상태 적시타로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떨어뜨릴지 딱 출발 본 결과를 보여준 게 그래서 그게 2볼 2 스트라이크입니다 박동원 어떤 타격을 보여줬죠 원투에서 자 추가점 기회를 잡고 있는 LG 트윈스 낮은 공에 1볼 2 스트라이크 멈쩍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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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멈쩍 5구 멈춥니다 밴 돌았어요 스윙 삼진업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스윙 삼진업 스윙 삼진업 스윙 오투에서 스윙 오투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스윙 삼진 스윙 삼진 2 스트라이크 5구 떨어지는 볼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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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6구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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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스윙 삼진 4구 높은 볼 스윙 삼진 떨어지는 볼에 스윙 삼진 원투 멈쩍 오케이 스윙 삼진업 즉 2 3 4 5 5 5 5 으 으 으 이테크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이길을 바라는 마음이 더 으 으 으 으 으 풀카운트 스윙 좋은 모습들 보이셨고요 다루어지는 걸 이번에는 배트해 3구 스윙 삼재 그래도 삼성타사는 좀 많이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5구 스윙 많은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후반에 그 특점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3구 스윙 투아웃 주자는 말로 3구 몸쪽 배슨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외야수들도 그렇고 3구째 스윙 풀카운트 6구 스윙 원 볼 투 스트라이크 4구 삼재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스윙 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피에서도 1.2가 넘어요 스윙 투투에서 헛스윙 승목을 깼던 어제 3단점 조시타 헛스윙 힘이 빠지고 있는 최주환 타자 2&2 스윙 스윙 스윙은 기록들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스윙 박건우 투투 떨어지는 볼에 스윙 스트로그 한다고 한다면 예 슬라이더로 투구를 해줘야 되겠죠 떨어지는 볼에 스윙 6구 떨어뜨리는 볼 3번 피했습니다 4구째는 스윙 스트로그 3구 삼재 3구 삼재 선수 스스로가 잘 이해될 줄 알아야 됩니다 7구째 예 예 7구째 최정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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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선수도 봤어요. 네. 바깥쪽. 1위 팀이에요. 바깥쪽 떨어지는 뭐래. 그렇군요. 네. 스윙 인정됩니다. 베트 돌아갑니다. 바깥쪽 스윙. 포수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거. 바깥쪽. 높은 공에 스윙. 바깥쪽 선수의 역할이군요. 스윙. 삼진. 펜현 선수의 공을 일단은 보고 있어요. 스윙. 어떤 승부가 될까요? 스윙.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자, 뒤로 빠졌어요. 나답 상태. 공 1로. 스트라이크 오늘 중. 계속되는 원앤투. 로킹스라이가. 떨어지는 공. 황망이. 돌아왔습니다. 홈런 타자들끼리 무거운 두루치기였는데. 지금 박자노 선수랑 김도영 선수. 팀 타선에서 역전을 만들어냈고. 세골째. 바깥쪽. One. 구조옥 선수입니다. 스윙! 같은! 한 발 한 발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스윙 머릿속에 어떤 타이밍과 어떤 구름을 그리고 있을까요 스윙 스윙 리버스 더블플레이도 기억납니다 바깥죠 너무 체인지업만 간다면 타자들한테 비난한 이닝에 터졌습니다 바깥쪽 꼼짝 못하고 삼진 낮은 볼 스윙 이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바깥쪽 빠른 볼 풀카운트 스윙 끊어나옵니다 이번엔 스윙 삼진 어머니 기억하겠다라는 아직 24살의 젊은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끌려나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누군의 베테랑 투수들의 저런 좋은 변함을 어떻게 견뎌내음이 앞으로 과제죠 스윙은 유도가 좀 됐었고 피치 바이 피치 탈삼진을 최지훈 선수가 몸을 던져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체인지업이 지금 완전히 빠져버렸는데